오늘의 주식장은.. 약간 얼짱 속도로 좀 알아야 하는데? 복사용은 안쪽으로 보셨나요? 저거는 너무 예쁘다 옆으로 한번 가봐도 있을 거 같아요 너무 예쁘게 나온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카메라 보면 돼요? 너무 예쁘다 그냥 고목 거치네요? 네 저거 전문자 포함된 느낌 다시 하자 네 잠시만요 고개 살짝 감사합니다 이걸 찍으면 될 것 같아